지금 이준씨, 이유비씨, 이정신씨 자리로 모시고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 분은 한모네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. 세 분 함께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시즌에서는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을지 이 세 분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금 이준씨만 브이를 하고 계시거든요. 세 분의 케미가 돋보이게 같이 한번 통일된 포즈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? 네, 브이를 보여주시고 계시고요. 시선 정면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왼쪽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한 가지 포즈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줄비씨를 중심으로 하트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곰돌이 하트로 결정하셨나요? 곰돌이 귀 같은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세 분의 케미가 돋보이는 포즈인데요. 네, 한모네를 둘러싼 두 주인공은 어떤 감정선을 그려야 될지 궁금해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세 분 잠시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